예 지극히 평범하며 정상적인 샤쿠 유저 포베입니다 자 오늘은 정글 계정 가지고 왔고 현재 다이아 2티어 0포인트입니다 예 강등 방어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이거 여기에 늑대 블루 같이 먹고 두꺼비 먹고 던 빠른 갱 노리겠습니다 몰가는 풀캠 돌거고 어? 이러면 앨벌하지 않나? 아 이거 살짝 이거 뭐야 이름 자리가 왜 여기서 설쳐 아니 왜 자꾸 설치냐 너? 까비 오케이 죽으러 가 어 시간 잘 끈다 야 야 시간 야무지게 잘 끄는데? 야 아 까비 아 아 채찍 돌렸으면 잡았는데 아 까비 뭐야 바르스 멘탈 나갔다 호호 이게 또 이 게임의 묘미가 아닌가 이게 결국엔 멘탈 싸움이거든요 예? 아이고 자천댓네 그냥 어? 어? 못 이겨서 내려왔구만 그럴 수 있지 강타 900이에요 아 씨야 자식이 오케이 막아주고 전멸 죽을 각오로 한번 뺏어봐 아 아 까비 으으으으으 어우 나이스 어우 나이스 어우 안 나이스 바우스야? 야 너는 죽어도 싸다 야 너는 불만 없지 너가 못했으니까 그만 있으면 사람 아니죠 레벨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고 야 뭐하는 짓이야 어 뭐하는 짓이야 저걸 왜 터뜨려 야 이런 날이 오네 치감 조무사면은 나는 약간 딜조무사 설정리 깔끔하네 샤크타임님하고 어떻게 하냐고요 영진이 처음 방송 시작할 때 제가 약간 도움 줬어요 합방도 한 적도 있고 현실에서 좋은 사이에요 서로 이제 도움 주고 이런 같이 으쌰으쌰하는 탑샷코 하는데 내 사칭했다고? 아니 이 자식이? 어? 말도 안 돼 나도 정글하다가 똥 싸면은 영진이 팔아야겠다 원래 똘빗님 팔거든요 안 되겠어 영진이 팔아야겠다 거기 어떻게 점퍼하나요 저는 자꾸 실패해서 여기 여기 틈있죠 여기 여기 서 있으면은 아 쏘리 풀수필 다 박았는데 내가 먹어보겠어 어 야 뭐야 뭐야 이겨야 된다 가는 중이긴 한데 이거 버그에요 님들 안넘어짐 아니 싹버그네 저도 비슷한 버그 마닌람 그쵸 이거 사코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거 겪는다니까 이거 겪는다니까 왜 안넘어지고 이 자리야 아니 왜 안넘어지고 이 자식 아 살려줘 어 룰루는 뭐야 야 이 자식아 룰루 이 새끼가 여기 있어 아니 룰루는 아니지 아니 미아핑을 쳤어도 상식적으로 탑이 올라올거라는 생각을 못하잖아요 저도 억울합니다 이거는 할 수 밖에 없는 각이었어요 와 미니언에다가 박을 줄 몰랐네 맞나요 이거 맞나요 이거 문자 삽alah enes 시원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밟 탑 룰루가 멎하시면 이 자식아 지구로 가 넌 뒤졌다 왜 하필 내가 맞지? 저 새끼 죽었다 개빡치네 가겠는데 이건 어라? 이것이 세계수? 아니 숲하라 너는 얼마나 울고 짖는거니 대단히 대단한 녀석이구만 엄청나게 엄청나구만 어라? 그쪽 아닌데 이 새끼야 그렇지 넌 멍청하구만 아 까비 가버렸 야 뭐 대패벙이야 너네? 아이고 야씨 뜨끈하고만 그냥 바짝이건네 그냥 터불방해 잘가구 아니 전멸을 왜 쏴 나는? 아니 전멸을 왜 쏴 나는? 악쌍아 궁뱄다 진짜인 줄 알았지 이 자식들아 아 잠깐만 나 길막당했어 아 나 박스한테 길막당했어 아 말도 안돼 아 말도 안돼 아 말도 안돼 야 저 뭐냐 야 야 뭐야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이 뭐야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아 야 가 가 들어가 딜버 다 고만고만하네 예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